미적분의 미적분의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너무 좋았지 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 표준점수 확 올라가고 막 막 이러면서 완전 좋았지만 사실 일부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좋았지만 샘이 볼 때 그 바로 밑에 이제 상위권부터 다 밑에는 진짜 마탱이 갔죠 그렇죠? 진짜 시험 보면서 안 그래도 공통에다가 내가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미적분 우리 선택은 빨리빨리 좀 풀고 갈라 그랬는데 이건 세상에 3점짜리부터 그냥 연산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진짜 낭패를 당한 학생들이 꽤 많아 그래서 그런지 되게 미리부터 미적분에 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말이야 수학원 수업투가 어쨌건 메인이니까 겨울부터는 여기 막 집중을 하고 미적 선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 그래도 이제 선택과목이니까 조금 조금 이제 뭔가 설렁설렁 또는 조금 있다 할게요 라고 미루는 문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올해 그러니까 2025 수능, 2025 수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미적분 다시 한번 제대로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문의가 어매막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2025 무불계에 대해서 또 이 미적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쌤이랑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야 돼 알겠어? 설렁설렁 빨리 끝냈어 아이고 완전 위험합니다 알겠죠? 쌤이 여러분 완전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짜 L&E 뭔지부터 다 설명하는 강의 무불계에요 알죠? 무불계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정말 차근차근 완전 슈퍼 노 베이스 미적분의 미자도 모르는 여러분들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듣고 다른 거 들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 많을 거라고 봐요 괜찮아요 알았어? 여러분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다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거 2025 무불계 오픈했고 이미 다 완강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완강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조금 몇 가지 한번 좀 해보면 해보면 미리 얘기하고 할게 일단 강의는요 제가 작년에 진짜 꼼꼼하게 자세하게 찍어놨어 정말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야 사실 강의를 보시면 이게 현장도 아니고 스튜디오도 아니야 그게 뭔 소리냐고 할겠는데 우리 메가스터디에는 러셀 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 러셀 코어라고 해서 대구, 대전,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전주, 청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너무 많아서 몇 군데 이렇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대치러셀에서 대치동에서 하는 수업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촬영이 아니라 그대로 라이브로 송출을 하거든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렇게 이제 송출을 하는 강의를 하는데 이제 봐봐 현장 강의가 되게 좋잖아 현장감이 있어서 스튜디오로는 약간은 아무리 스튜디오라고 해도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현장 강의를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분은 말이지 쌤이 미적분을 현장에서 항상 수업을 하면 이게 선생님 엄청 스트레스를 받어 왜 스트레스 받냐면 미적분 선택자들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열라 잘하는 애들부터 이런 말 하는데 열라 못하는 애들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근데 쌤이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희망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 근데 수학을 못한 학생들의 희망이다 보니까 미적분 현장 강의를 딱 하잖아 그럼 미적분 선택은 맞는데 얘가 좀 그러네 하는 정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막 앉아있고 또 반대로 미적분 엄청 잘하는데 그래 그래도 김성훈이 모블계에서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꼼꼼하게 기초부터 설명해 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딱 가질 거야 라고 또 들어간 애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 하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막 자란 애가 약간 표정이 이래 아 지금 뭐야 나 다 아는데 그럼 내가 막 쫄아 또 반대로 반대로 어 저기 뭐야 막 그래서 이제 개 때문에 내가 앉아있다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거랑 빨리빨리 조금 속도가 막 내 그러면 갑자기 못하는 애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죽겠어 아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 수업을 할 때마다 내가 그 현장 수업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대치러셀에서 대치러셀에서 학생들은 다 들어오지 마 라고 하고 라이브를 딱 켰어 라이브를 라이브를 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이렇게 화면에 그 이제 아까 말한 러셀 코어들이 있죠 한 7, 8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딱 다 떠 걔네들을 보면서 보면서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현장 수업이라는 마음으로 현장감 있게 애들이 웃으면서 이걸 화면으로 보죠 대신 막 수업을 하고 대신 그러나 막상 진짜 앉아있어서 얼굴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다 보니까 내가 내 페이스에 맞게 내가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 진짜 진심으로 이 미적분 무불개강이 완벽합니다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내가 찍어놓고도 내 스스로 너무 잘 찍었다 특히 노베이스 미적분 수험생들 이거 들으면 기초 탄탄하게 잡히고 진짜 미적분 잘하게 된다라고 내가 확신한 확신한 그 수업이 바로 이 미적분 무불개입니다 미적분 무불개 그래서 이 미적분 무불개 이거 강의는 작년 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더 다시 찍을 이유가 없어 다시 찍을 이유가 없어 물론 중간에 요게 있어 이제 3도극이라고 해서 삼각함수 도형 극한이라고 원래 작년까지 계속 출제되던 유형 하나가 있는데 그 3도극이 올해 이제 중간에 여러분 알지만 그러니까 2024 수능 때 중간에 갑자기 나라에서 이거 킬러 문항이야 내지 마 이렇게 막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내가 그래도 여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은 해놨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할게 내신에서는 또 막 다루는 것 같으니까 볼 사람 보고 말사람 말하라고도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강의 그대로 들어 나가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다 이번 수능에 맞게 내가 다 설명해서 편집해서 얘기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건 이 2025 모블계 미적분 말은 2025지만 실제로 찍은 시점은 제가 작년에 찍은 건 맞습니다 작년에 찍은 건 맞지만 강의 퀄리티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가 부족한 우리 미적분 수험생들 미적분 수험생들 이걸로 좀 빨리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먼저 좀 다져놓으신다면 여러분 진짜 미적분 만점 1등급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 특히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예비 고3들 또 뭐 미리부터 N수한다는 사람들 미적분 선택을 하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이제 다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일단 저랑 합시다 알겠죠? 일단 저랑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다른 데 갈래요 그래 잘 가라 가서 잘해라 알았어? 괜찮아 근데 어쨌건 시작은 저랑 하자고 알겠죠? 그럼 기초 탄탄하게 완벽하게 내가 잡아드릴 테니까 오케이? 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단 되고요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설명해봐 뭐 요건 빠르게 말할게요 수강 대상은 뭐 수능 개념 처음 배우는 학생이니까 노베이스부터 다 들을 수 있게 내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과 개념도 부족한데 실전 개념 내가 말한 것처럼 수능 강의가 대부분 다 실전 개념 강의잖아 근데 선생님은 교과 개념 아주 기초 개념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강 강의가 어렵긴 한데 잘 들리 자 요것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이 선생님이 좋아요 저 선생님이 좋아요 이거 돼 저거 김성은 좋냐 누구 좋냐 어쩌고 저쩌고 난 맨날 욕만 먹더라고 슬퍼요 근데 제일 좋은 강의가 뭘 것 같아 나한테 잘 들리는 강의 아니야? 나한테 들리는 강의가 좋은 강의지 야 강의를 듣는다라는 건 왜 듣는 거야? 미적분을 혼자 앉아서 개념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가려고 하면 뭐가 중요한지 또 이해가 잘 안 가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야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 자체를 엄청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게 들으려고 강의 듣는 거지 또 이 내용 자체가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거를 알아 나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지름길을 딱 제시받는 거 아니야? 그게 강의를 듣는 목적이지 그렇지? 그러려고 강의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강의는 뭐야? 나에게 가장 좋은 강의는 내 귀에 쏙쏙 들리는 강의야 내 귀에 들려서 이해가 되게 하는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야 강의 듣는 목적은 지름길 제시받는 것까지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지 미적분이 뭐 작년에 미적분 다팡팡 깨졌어 2024 수능 본 수험생 중에 엄청들 많이 미적분 때문에 완전 마트에 갔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럼 뭐야? 뭐? 뭐? 뭐 불게 안 들어서 그래? 그건 아니잖아 뭐냐고 강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여 그렇죠? 강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강의를 듣고 내가 풀고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맞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풀고 공부를 하려면 강의가 쏙쏙 귀에 들려야지 지금 내 강의를 들으세요가 아니라 강의가 잘 들리는지를 꼭 점검하세요 어떤 강의를 선택할 때 이 강의가 내 귀에 잘 들리는지 듣고 이해가 되는지 내 스타일과 맞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강의 스타일이잖아 나는 이런 강의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알아 알아 그런 사람은 미안해 나랑 하면 안 돼 나 이거 본 수업 들어가면 더 소리질러 막 분필 던져 입에 불 나와 근데 막 싫어 짜증나 막 이런 그거 어떻게 듣니 그럼 미안해 그런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럼 듣지 마 근데 반대로 조근 뭐야 막 조근조근 강의하고 막 이런 졸려 하면 나는 막 소리 지르는 게 좋아 그럼 나랑 하면 좋아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잘 들리는 수학 강의 이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고요 되고요 그 다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올인원 문불기회 알겠어요? 교과 개념 실정 개념 한 방에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선생님이랑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특징 빨리 얘기하면 교과 개념 실정 개념 한 방에 팍 정리해 줄 거고 모든 개념 꼼꼼꼼꼼 자세하게 다 정리해 줄 거고 개념을 처음 변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다 친절하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빈틈없이 다 채워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자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이거 이거 무슨 색이게예요? 올해 2025 문불기회 이거 색 무슨 색이게? 이거 니네한테만 얘기할게 이거 무슨 색이냐면 아이폰 15 색이야 이번에 나온 아이폰 15 있죠 그거 색깔이 막 핑크 뭐 파랑 연두 이렇거든요 고색이에요 고색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학원 수학투도 다 고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색을 좀 이번에 했고요 뭐 뜬금없는 얘기였나요? 네 그 다음 자 강의는 그대로인데 복복습 문제집은 제가 싹 좀 편집했습니다 작년에 복복습 문제에서 좀 지저분했어요 좀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면 너무 쉬웠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문항들이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는 이 복복습 문항들을 한번 싹 좀 개편하고 또 특히 해설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라는 건 좀 더 해설을 빵빵하게 집어넣고 해서 우리 복복습 해설 요 그 다음 문항들을 한번 싹 개편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아마 복복습 문제가 더 퀄리티가 좀 좋을 거예요 알았죠? 더 좋게 요렇게 좀 바꿨으니까 요거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본교적 오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필기 공간 쫙 있으니까 강의 들으면서 이쁘게 잘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이쁘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필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필기하라고 다 알려줄 거니까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 배우는 노베이 수험생들 다 이해될 수밖에 없게 강의 듣고 교과서 예제들 교과서 예제들로 다 하나하나 또 내가 복습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가지고 실전 개념도 완벽하게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복복습 문제집에서 그거 이제 기초적인 연산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풀었던 문제들의 쌍둥이 문제들을 더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또 구성했으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해설도 엄청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다 이해 갈 겁니다 그 다음 뭐 이제 이 얘기 잠깐 또 합니다 2024 수능 미적분에서 26, 27, 28, 29, 30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려웠어 이게 다 어려웠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26, 29에 내가 이렇게 색칠을 왜 해놨냐면 26, 29가 쌤도 이렇게 풀어보면서 뭘 느껴냐면 아 그거 참 연산 참 짜증나네 이건 알아도 이거 푸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겠네 또는 풀다가 연산 엉켜가지고 또 한 번 다시 풀어가지고 여기서 시간 엄청 잡아먹었겠네 라는 생각을 내가 느꼈거든 느꼈거든 29는 그렇다 치지만 26 같은 경우는 원래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연산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마 미적 선택자들이 올해 그러니까 2024 수능에서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미적뿐만 아니라 저기 수학원 수학 2 다 마찬가지였지만 계산 능력, 연산 능력이 요즘 자꾸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뭐 소위 킬러 문제 내면 안 된다라는 상황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연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고1 수학 내용 갖다 놓고 또 연산 능력 그렇죠 그래서 연산이 꽤 복잡하고 짜증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했던 애들이야 맨날 수학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연산을 잘해 근데 뒤늦게 이제 나 수학 열심히 잘해볼 거야 나 의대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 시작한 학생들이 보면 연산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불계, 계, 계 알겠어요? 무조건되는 불꽃, 계산력 알았어요? 계산력이라는 무불계를 만들었어요 무불계 이거는 워크북으로 따로 좀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와 같이 내가 싱크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1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불계의 1강을 풀어보면 그거 관련된 예제, 유제 막 다 풀어볼 수 있게 원래 옛날 같으면 선생님 제가 노베이스인데 무불계의 미적권 듣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수학을 옛날부터 안 했어가지고 그래도 시중에 나온 연산이나 아니면 유형서 같은 거 하나 좀 풀려고 그러는데 추천해 주세요 이런 글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뭐 이런 거 풀면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풀면 될까요? 이러면서 나한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이거 풀어 저거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오늘 만들었어 알겠어? 그래서 이거 무불계 알겠죠? 무불계 그래서 불꽃 계산력 계산 여러분 연산 능력 키울 수 있게 이렇게 무불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같이 좀 해보면 이거는 선택이야니까 이거는 따로 내가 냅뒀어요 이거 이제 해설지야 책 속의 책이야 책 속의 책 아주 좋아요 책이 대빵 두꺼운데 되게 좋아 알았죠? 그리고 뭐 안에 구성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알지만 1강 이렇게 된다면 1강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제가 옆에 첨부 파일로 1강 옆에다가 1강은 내가 같이 올려놔 줄게 무불계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같이 대부분 다 같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수원스토 보니까 거의 다 같이 구매하시는데 이제 뭐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위해서 1강 옆에다 이렇게 놀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싱크 맞춰서 풀어보시고 어? 대빵 좋네 그러면 이제 같이 구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해설지기 자세히 써놨어요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프리기출백제 이거는 이제 기출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 커리가 기출백제인데 우리가 기출백제 하기 전에 기출백제는 이제 주로 이제 4점짜리랑 좀 이런 문항들을 많이 넣어놨다 보니까 그래도 나도 기출을 하고 싶어요 같이 이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점 3점 문항들 있죠 2점 3점 문항 기출만 싹 모아놓은 그런 기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기출을 빠르게 한번 싹 한번 훑어보기 너무 좋은 또 문제 이거고 그 다음에 강의도 다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수강평 뭐 그냥 뭐 빨리 읽어볼게요 어떻게 문제 적용하는 선생님이 막막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실정결론 팜발발받 알려줘서 정말 너무 도움됐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대강 눈에 들어온대요 보고 나면 그 다음 정말 강의 잘한대요 선생님 강의력 끝내줘요 그 다음 다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됐고요 그 다음 개념이 부족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는데 수강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강하면 돼요 자 어쨌건 미적분 교재 입고일은 12월 18일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빨리 입고가 될 거야 교재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대한 잡았어 혹시 진짜 늦어졌을 때 이거보다 더 빨리 입고가 될 거니까 강의 좀 담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저기 띠농 뭐 뭐냐 알림 오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더 빨리 입고가 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강의 영상은 내가 말했지만 이미 다 완강됐습니다 알겠죠? 완강됐어요 자 수능 만점을 위한 첫 걸음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수능 만점 밖에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 선생님 그 슬로건 알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탱이 터진다 알았죠? 여러분의 숨겨진 미적분에 대한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미적분 엄청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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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